이거, 이거, 이거 해야 돼, 상욱아. 보고 뜯어봐. 국수야? 명주실, 명주실. 아, 이거 처음 이사 왔을 때. 그럼 여기 집에 행복이 오래오래 가라고.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? 이렇게 묶어, 이렇게. 이렇게 묶어서. 묶어? 보통 고거기나 안방이나 거실에 놓거든. 거실에다가 이거를? 들어오는 입구에다가. 팥은? 팥은 이제 이거는 이제 각 방에다가 사각 모퉁이에. 이렇게 방 구석 내돈대 구석이 있잖아. 이렇게 조금씩 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. 우리 잘빵만. 오케이. 우리 건강하게, 대박나게 해주세요. 오케이, 오케이.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걸 떠나서 하나의 우리 전통적 의식을 생각하자. 무릎이 잘못된 거 같아. 해, 해, 해. 태클 형, 대박나게 해주세요. 악기야. 악기가 다 날라왔어, 지금 여기가. 확 이러고. 형이 그냥 악기야, 지금. 이거. 이거 네가 놓고 싶은데 아무나 놔. 이거? 어. 행운이 들어오게. 자. 아. 됐어? 우리 상욱이 제발 좀 철들게 부탁드립니다. 제발 재윤이 형 사람 되게 해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재윤이 형 사람 되게 해주세요. 제발 재윤이 형 말수 좀 줄여주세요. 그건 안 됩니다. 태생이 말이 많아요. 됐구나. 재윤이 형 사람 되게 해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오케이, 됐어. 학생의 형. 형님 나도 dön경아 trouvé세요. combined 으담연 뭐 emergency해를 통제했으면 됩니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